으 내가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예 그거는 뭐 시스템이 문제니까 예 나 그까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내가 뭐 영상을 촬영을 안 했거나 뭐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겸 모르겠으나 예 어디까지 난 내 잘못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만 에 부가적인 작업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그건 다 틀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나한테 뭐 하지 마세요 아 요구는 해도 되요 내가 반영은 안 될 거에요 뭐 그렇게 냉정한 것처럼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이겠지만 원래 사회가 그런 거에요 예 원래 사회생활이 그런 거고 예 그니까 고등학교 물 그만 좀 가지고 있으라고 여러분들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티내라고 이런 잔소리는 오늘까지만 할 거에요 예 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 1학년들이 좀 많이 그러거든요 뭐 뭐 이해는 간다 예 그렇지만 오늘까지만 요 잔소리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도 없이 그냥 무시당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하하 그리고 보자 뭐야 3주차 과제가 2주차처럼 삼각함수와 이어 카우수를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거 아 아니요 이거는 그 다시 한번 저 정리하라고 한번 더 낸 거예요 뭐냐면 그 2.3 쌍곡선이나 역삼각함수는 그 다음 과제일걸 잠시만 확인을 다시 한번 3주차 과제가 2.2 다시 한번 더 해보라는 거였고 그거고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어 예 과제 조금 이상하게 돼 있네 과제 조금 이상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그 과제 지금 조금 수정 했거든요 아 으 그 뭐냐면 어 3주차 과제는 2주차에 했던 거 정 한번 더 하고요 그 2.3 쌍곡선 함수랑 역삼곡선 함수 부분 그냥 요양만 요양 정리만 좀 하세요 예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냥 정리 마세요 그 예제 문제 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역삼곡 함수랑 삼곡선 함수는 예제 푸는 거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기에 좀 그 범위를 넘어가서 그래서 그 이자 2.2장 그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다시 정리하고 예제 푸는 거 한번 다 보라는 거고 그 2.3 장에 삼곡선 함수랑 역삼곡선 함수는 한번 읽어보고 그 내용 정리만 좀 한번 해 보세요 문제 풀지 말고 그 지금 그렇게 수정 다시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고고 보시면 되고 알겠죠 네 동의 질문 잘 해줬는데 이게 예 그러니까 2주 2.2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다시 한번 더 복습 하란 얘기에요 3주차 과제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삼곡선을 역삼곡 함수 어떤 건지 한번 살짝 만만 보라는 얘기 그 내용 요양 정리만 좀 해보라는 얘기 인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음 그러고 그 질문들은 그 여기 방 만들 오픈 되면 바로 채팅창에 쭉쭉 이렇게 남겨주세요 없으면 안 할 거예요 이거 나온 것만 하고 수업 마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만 손해니까 예 나는 한담 하는 사람이니까 예 질문 없는데 뭐 확인하고 그럴 그 그럴 필요도 없고 예 그럴 이유도 없고 질문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예 그만큼 여러분의 못 얻어 가는 거니까 질문이 많으면 시간을 더 내서라도 해 드리고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 음 아 지금 이제 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애플 펜슬이 지금 없어 가지고 예 조금 에 글자나 이런게 좀 그럴 거에요 마우스로 이렇게 적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거에요 자 볼게요 음 질문 뭐야 뭔데 이거 이게 왜 또 질문하는거죠 대답해서 무시 자 두 번째 줄 보채 아 보자 화면을 좀 옮길게요 예 예 그 예제 2-17 보이죠 보게 보이며 Was Amer dándom 예 네 오케이 음 toy 얘기를 설명하는 거랑 화면을 좀 다르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예 예제 2-18번 역삼각함수의 항등식 여기에서 A 풀이 과정에서 질문 좀 해줄래요? 정현이? 마이크 켜고 선생님 네 들립니다 저기 두 번째 줄에 네 파인 파이 마이너스 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요고요? 네네 맞아요 거기에서 파이 마이너스 y가 어떻게 갑자기 써졌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 파이 마이너스 y가 왜 이 갈로가 왜 생겼는지 아니요 그거 말고 앞에 앞에 요 파이 마이너스 y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 네네 그거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y 요거? 네네 아 이거 혹시 이거 설명해 줄 사람 해 줄 수 있는 사람 발표 점수 줄게요 예 확실하지 않아도 돼요 뭐라도 얘기해 봐 발표하면 발표 점수 줄게요 예 틀려도 돼 예 이 발표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 자체 검열 하지 말라고 그랬지 예 검열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는 거야 틀리면 어떻게 이렇게 아 이거 틀렸나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제 혼 안 내니까 예 이해한 친구들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그제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질문 없을 거고 예 몰라서 질문 안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는 알아서 질문 안 하는 애들도 있을 거니까 예 이거 요 A번 설명해 줄 사람? 자기 아는 대로만 설명하면 돼요 발표 점수 줄게요 겁먹지 말고 안 잡아먹어요 설명해 보는 것도 공부야 원래 이 안다는 건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제대로 아는 거지 나머지 그냥 아는 건 어렴풋이 아는 거지 아니 알긴 알겠는데 설명을 잘 못해 그건 어렴풋이 아는 거지 예 설명해 봅시다 하다 보면 늘어요 예 얼마 전기 위해 오 진원이 배경 좋네 근데 너무 허하다 아무것도 없네 30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아 얘기 좀 해봅시다 틀려도 발표 점수 준다니까 맞추나 틀리나 발표 점수는 똑같아요 발표하면 발표 점수가 있는 거니까 고사인 함수에 정의역이 관련된 것 같습니다 고사인 함수에 정의역이 관련된 것 같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될까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네 정의역이 관련된다는 건 요 파이 마이너스 와이가 정의역에 관련된다는 얘기 하는 건가 네 아 요게 정의역과 관련되어 있다 정의역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혹시 그 역삼각함수 설명해 줄 사람 역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자기가 아는 만큼 일단 기록은 남겨놔야지 역삼각함수 전국 발표 역상과 감수 아니면 역감수 설명해 주시더라 여러분들 주석 작성으로 마우스로 그릴 수 있거든 아니면 패드 사용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시간 많으니까 기다려줄게요 어차피 질문이 하나 다른 질문 없지 질문 하나밖에 없어서 나 시간 많아 역상과 감수 또는 삼각함수 역함수 역상과 감수랑 삼각함수를 y는 x로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잠깐만 삼각함수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 힘들어 코사인 x가 있는데 이거를 y는 x라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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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요 예예 뭐라 뭐라 뭐라고 지금 정우가 얘기한 게 예 이 xy가 있는데 예예 예 자기가 얘기한 거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요? 예 사인함수가 있는데 역상과 감수를 y는 x에 대칭된 게 역상과 감수 아닌가요? 아 y 골 x에 대칭시켰다 그죠 예 그 그래프로 보면 예 요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y 골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 그죠 그 y 골 x에 대칭시켰다는 건 딴 얘기가 아니고 이 식적으로 보면 x와 y가 있는데 이 xy를 바꿨다는 얘기지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런 얘기고 이 이제 함수 정의 함수 정의는 딴 게 아니고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동그라미 두 개 집합 동그라미 두 개 화살표 있는 요 그림이 함수 정의예요 함수는 함수가 뭐냐 하면 함수는 그 설명할 때 이 동그라미 두 개 하고 화살표 하고 이걸 그려서 설명해야 돼 안 그러면 함수를 설명이 안 돼 왜냐면 함수라는 게 이 두 대상이 있는데 두 대상을 뭘로 나타냈다 집합으로 나타냈다 음 그죠 집합으로 나타냈고 이 집합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요 두 집합들 사이에 관계 이제 관계가 있는데 어떤 대응 관계가 있겠지 각각의 네 그 대응 관계를 뭘로 등식으로 나타낸 거지 뭐 요거 요거 X와 Y의 관계 X와 Y가 X에 코사인을 했더니 Y랑 같아지더라 요 관계 그러니까 X랑 Y랑 달라 다른 놈인데 같게끔 하려면 코사인을 요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 이 코사인을 했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요기에서 요 X에 있는 것들을 이 코사인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것들을 이제 비율로 만든 거지 뭐 분의 뭐로 요렇게 그죠 고렇게 한 게 이제 코사인 코사인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음 뭐냐면 요거 요거 아 힘들어 이 빗변 분의 이웃변 음 요거지 뭐냐면 이 코사인 함수는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따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뭐냐면 이 X가 있는데 이 X는 원래는 정확하게 각이지 각 그죠 그러니까 삼각함수 내가 설명한 거 이렇게 쭉 봤을 거니까 난 그거를 봤다는 가정하에서 가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 상 삼각함수 쉽게 얘기해서 직각삼각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이 있을 거란 말이지 예 근데 그 각을 요거 X라고 여기서 놓은 거지 그래서 요 각 요게 X인데 이 각이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이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요 각각의 변의 길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얘가 비스듬한 변이라고 해서 빗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변이라는 건 뭐냐면 각 중심으로 해서 이 각에 대해서 이웃하는 거 이웃하는 거는 요기랑 요기 두 개지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비스듬한 거는 빗변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웃하는 걸 이웃변 그리고 요기 요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 그죠 마주보는 변이 요게 뭐냐면 마주볼 대자 한자어죠 마주볼 대자 우리가 대면식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면 그래서 마주볼 대자에서 대변이라고 그래요 예 그죠 요렇게 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빗변과 이웃변 그러니까 각에 따라서 요 각을 기점으로 근데 이게 각이 예 여러분들이 이게 잘 봐야 될게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하듯이 이게 뭐 사인 뭐 코사인은 뭐 필기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아는 거고 실제 이 각이 있잖아요 각이 이렇게 이게 만약에 각이 이거면 이게 이웃변이 달라지지 이건 빗변은 그대로 같고 각이 이거면 이웃변이 이게 되지 오케이 그리고 이게 대변이 돼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그 강의 영상에도 나와있지만 이 삼각함수는 각 중심으로 변 각과 변 사이의 관계 직각삼각형에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각에 따른 각에 따른 두 변의 두 변 예 직각삼각형에서 얘기하는 거요 직각삼각형 대상은 두 변 사이의 이제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낸 거지 그게 삼각함수고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각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각에 대한 두 변의 길이란 말이지 그래서 각에 대한 두 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중심으로 이 변의 이름을 다시 세팅한 거예요 다시 세팅 원래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웃변 대변 이런 용어가 없지 원래 보통 밑변 높이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삼각형에서 근데 이거 안 쓰고 여기서는 세로 용어를 만들었어요 변을 부르는 걸 이거 세로 정의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식으로 그렇게 껍데기 배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그 뭐냐면 수학의 숫자를 모르는 애들이 하는 거고 예 실제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보면 삼각함수는 아 미안해요 나 화면을 다 가리고 있었구나 화면 안 나오고 있었구나 쏘리 얘기를 하지 네 그렇죠 그래서 미안해요 얼굴에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삼각함수는 이 삼각함수는 삼각함수는 이 삼각 함수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정확하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둘 사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함수고 예 그죠 그래서 삼각함수는 삼각관계지 삼각관계 예 그죠 삼각관계를 다루는 거야 쉽게 해서 이 근데 이 삼각이 뭐냐면 직 삼각은 직각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삼각은 정확하게 직각삼각형과 관련된 함수다 그러면 직각삼각형과 관련된 건데 직각삼각형에서 구체적으로 또 뭐냐 직각삼각형에서 각과 변 사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는 함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직각삼각형에서 각하고 변하고 관계가 있느냐 가 포인트지 그러면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등식으로 나타낸 거야 둘이 관계가 없는데 관계를 나타내면 그게 웃기는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둘 사이 관계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요 하나 이제 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고 바닥이 있고 이 바닥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각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은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직각삼각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각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각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이 요기 요기랑 요 길이가 예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계속 변화하지 각이 변함에 따라서 얘가 계속 변화하지 예 그것들이 굉장히 예 관계가 있게끔 변화를 하지 그치 얘가 이렇게 각이 변화할 때마다 막 그때마다 요동을 치면서 막 이상하게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딱 봤을 때 규칙적으로 이렇게 변화한단 말이지 분명히 이 각이 변함에 따라서 요 변이 요 이 두 변이 변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예 누가 봐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그 관계를 예 등식으로 찾아내서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잡은 거지 오케이 예 그런데 이제 그건 딴 게 아니고 각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두 변의 길이가 변하니까 근데 세 변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변의 길이를 다 바꾸면 이게 뭐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변은 고정시켜놓고 변화를 봐야 되는 거지 오케이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직각삼각형은 이 피타고라스 형님이 만들어놓은 그죠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두 변의 길이만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자동으로 고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만 알면 나머지 한 변은 자동으로 예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실제 직각삼각형에는 두 변만 노는 거고 나머지 한 변은 자동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 각의 입장에서 볼 때도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일단 각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중에 하나 각은 무조건 고정이지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각이 있는데 나머지 두 각도 하나가 고정되면 나머지 하나로 자동이지 왜 둘이 합쳐서 90도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는 각은 하나만 딱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직각삼각형을 다 아는 거지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는 두 개만 나머지 하나는 자동이고 그래서 다루는 게 각 하나에 대해서 변 두 개를 가지고 세팅을 하는 거야 직각삼각형은 세 변과 세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과 변의 관계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각하고 변하고 관계를 볼 건데 왜 각은 한 갠데 변은 두 개냐 이거지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그죠 왜냐하면 각은 한 개만 있으면 자동으로 결정이 다 되니까 결정 조건이 딱 되어버리는 거고 결정이 되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변 같은 경우는 두 변이 결정이 돼야지 나머지까지 세 변이 딱 직각삼각형이 완벽하게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각 하나에 따라 두 분 두 변을 대응시켜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지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그 두 변을 어떻게 대응시키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코사인 같은 경우는 빛변과 이웃변 이렇게 대응을 시킨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이름을 이렇게 쓴 거지 그래서 내가 설명할 때는 이거 그냥 이빛함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람이 이름을 지었으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반대로 하면 이 빛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변과 이웃변과 빛변을 했다는 건 나머지 하나가 마주 보는 그러니까 대변이 남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이거 이제 삼각함수 이런 코사인 이 대변을 가지고 대변을 고정했다 이 뜻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거든 뭐 하여튼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름 붙이는 건 뭐 그렇게 붙인 거고 어쨌든 여기에 코사인 사인 탄젠트 뭐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것도 전부다 이 우리가 얘기한 이름 빛변 이웃변 그리고 대변 이런 그 이름들로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걸 고정시켰느냐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이런 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이웃변과 빛변 이 각에 대해서 그 두 변의 비율을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지우고 더 이상 지워지는 안 되는구나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함수 역함수 역함수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죠 거스를 역자 구역질 한다 할 때 그 역자 예 역방향 할 때 그 역자 거스를 역자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역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 예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요 한방향 단방향성이에요 반돈체같이 단방향성인 거지 예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역방향으로 예 귀 예 회개하는 거 예 그거 역방향 그래서 역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역함수를 기호로 요거 요거 마이너스 1승 요렇게 요렇게 표시하는 거지 예 수학에서는 그 역자 인펄스 그거는 그 보편적으로 요거 마이너스 1승 요렇게 써가지고 요렇게 표시해요 이게 원래는 표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코사인엑스의 전체에 뭐 마이너스 1승 뭐 이런 식으로 표기 해도 되는데 이거랑 이 표현이랑 같은 거예요 이 표현이랑 이 표현이랑 같은 거예요 예 이제 왜 이거는 왜 이렇게 썼냐면 위치가 왜 저렇게 잡혔냐면 이거랑 헷갈리거든 저게 표현이 오케이 예 코사인엑스의 마이너스 1승 요거는 코사인 그러니까 엑스만 마이너스 1승 한거 요거랑 표기상 헷갈릴 수 있단 말이지 관로를 안 쓰면 그래서 안 헷갈리게 한다고 위치를 여기다 잡은 거예요 원래는 보편적으로 다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승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그래서 요 표현이랑 요 표현이랑 둘 다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고 예 요거랑은 지금 다르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다 표기에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어떤 표기를 하거나 이런 표기를 하거나 이런 표기를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요기에서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이제 예 본론으로 들어와서 코사인 x 요거 요거잖아요 그럼 코사인 x가 원래 조금 치워야 되겠네 우프스 뭘로 쓰는 거야 아 이걸로 하는 거구나 아닌데 그리고 그래서 요 x에서 이렇게 y에 대응되는 거 그게 이제 요렇게 될 건데 여기에서 요 x 에 x가 요기를 거쳤다 해서 표시를 하는 게 x가 코사인을 거쳐서 갔다 코사인이라는 것을 우습이 버티 이렇게 표기하는 거지 이건 표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 이렇게 된 놈을 이제 거꾸로 갔다 거꾸로 갔다 그래서 요거 얘가 이제 거꾸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얘가 이쪽으로 거꾸로 갔다 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거지 그럼 어떤 놈이 있었는데 어떤 놈이 어떻게 됐다 요 코사인의 역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인버스 x가 y가 됐다는 건 요기 x 요기가 x라는 거지 요 x가 이쪽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여기 y랑 같아졌더라 요 얘기를 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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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는 다시 쓰면 이제 순방향으로 쓰면 이런 거지 이 코사인 x가 x가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지 예 코사인 인버스 그러니까 x가 여기서 이쪽으로 간 거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반대겠지 그래서 y에 코사인을 하면 x가 되겠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연이 여기 이해돼요? 정연이 여기 갔지? 네 여기 이해되죠? 네 나 지금 계속 질문한 거 얘기 안 해주고 자꾸 에둘러서 딴 얘기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설명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지금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본 거냐 x의 관점에서 본 거냐 y의 관점에서 본 거냐 함수의 관점에서 본 거냐 역함수의 관점에서 본 거냐 그러니까 예 그 시선 차이인 거지 예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 요렇게 그래서 요기라고 하면 요렇게 되는 거고 예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범위 자체가 여기에서 y가 0에서 pi 사이를 만족한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정연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아 반대로 해야 되나? 정연이 한번 그려볼래요? 마우스로 저 이거 노트북이라서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가지고 마우스로 저기 뭐냐면 요쪽에 보면 주석 작성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항목에 보면 음소거 비디오 뭐 요쪽에 보면 주석 작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다른 애들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잘 보고 예 질문하거나 할 때 하면 돼요 주석 작성이 있을 거예요 그 항목에 보면 연필 표시해서 그거 누르면 이제 뭐 여러 개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리기 눌러가지고 예 예 지금 대호가 들어온 것 같고 예 다른 사람은 잠시 좀 빠져 주시고 예 정연이가 정연이 찾았어요? 아니요 못 찾았어요? 다 있을 건데 예 다른 애들 지금 막 하잖아 주석 작성 예 주석 작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 거기 보면 음소거랑 비디오 중지 옆에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 항목들 이렇게 쭉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더보기나 이런 거 없어요? 예 다른 사람들 좀 가르쳐 줘봐 내 창이랑 여러분들 창이 좀 다르거든 나는 이제 항목이 많고 옵션보기라고 위쪽에 네 옵션보기라고 그게 있대요 네 네 네 네 예 거기에서 이제 그리기 눌러가지고 화면 그려질 거예요 한번 해봐요 예 예 되네 어 예 그려지고 있어요 대충대충 하면 돼요 예 마우스로 잘 그리기는 쉽지 않고 예 큼직큼직하게 그려도 돼요 예 겹쳐져도 상관없고 예 코사인 아 코사인 아니 코사인 그래프 아니에요 예 코사인 그래프 예 맞아요 네 네 네 네 끝인데요 네 그 코사인 그래서 어 그래서 y의 범위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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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거기까지 라서 y의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다 이 말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그쵸 요게 y축이라고 하고 이게 x축이라고 네 그죠 네 그쵸 y축에 따라서 이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긴 어차피 이제 계속 똑같은게 반복되니까 여기에서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요거 보면 예 여기 잘라서 요거 0에서 여기가 파이까지지 예 0에서 파이까지 예 요 범위에서 예 코사인 y는 요 x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지금 x는 마이너스 1에서 1살일 거고 값일 거고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느닷없이 파이의 마이너스 y가 나왔어요 예 그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쵸 그거는 요기에서 지금 약간 이거 튼 거야 여기서 요기에서 파이를 빼면 예 예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 요기서 지금 요식으로 이렇게 요 범위로 이제 바꿔보면 예 바꿔보면 예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y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 부터 먼저 해야 되지 그죠 마이너스 y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파이에서 0 까진가 그죠 이렇게 될 거고 파이를 양쪽에 더하면 되죠 여기 파이를 양쪽에 더하면 파이를 양쪽에 더하면 파이를 양쪽에 더하면 이렇게 파이 될 거고 얘는 0이 될 거고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나올 거고 그죠 요렇게 되는거죠 요렇게 요렇게 되는거지 요렇게 요렇게 되는거고 여기에서 이제 요거 자체는 뭐냐면 요거 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이제 그 앞에서 뭐 삼각 함수의 성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요거는 코사인 y랑 같은데 부호 마이너스랑 요 같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부분은 이제 요거 요 부분도 뭐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xy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요거니까 요거 따라 갈게요 표기 y 마이너스 yx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y니까 파이가 요기죠 예 여기가 0이고 각도로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요거 요거는 지금 극형식 표현법인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0도 동경이 0도 쭉 가서 2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또는 90도 그러니까 라데안을 바꿨을 때 예 2분의 파이 여기서 파이는 3.14159의 그 3을 얘기하는 거죠 3.14159의 그 그 그죠 무리수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그냥 3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할 때 뭐 그렇게 디테일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파이는 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2분의 3 이게 뭐냐면 각도를 그 길이로 바꾸서 이제 그러니까 대치를 한 거죠 왜냐면 원래 그거는 그런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이랑 길이랑 같을 수가 없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같게끔 만들어서 쓴 거지 원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바꾼 거고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서 180도는 이제 뭐 3 그 다음에 그 2분의 3파이 이제 270도는 2분의 3파이 요렇게 요렇게 한 거고 그죠 한바퀴 돈 거는 2파이 요렇게 되는 거고 쭉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파이 마이너스 y 파이가 여기고 여기서 마이너스 y 그러면 y 값이 정확하게 뭐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각도가 칩시다 요 y를 우리가 손쉽게 이제 가장 계산하기 쉬운 30도라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y가 되겠지 그 y는 30도라고 치고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쉽게끔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요거 삼각함수 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지 요기에서 요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요거 할 때는 요 길이 요 빗변은 일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일로 이제 편의사 왜냐면 어차피 그 두 변의 비율로 하는 거니까 한 변의 길이를 1로 주든 2로 주든 10으로 주든 100으로 주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비율은 어차피 약품 되니까 다 똑같아져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길이를 왜냐면 이게 1로 주든 2로 주든 3을 주든 이 삼각형에 이게 사이즈만 달라지지 비율은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편의사 우리가 1일 때 가장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냥 1로 두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0이든 1000이든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코사인의 값을 구한단 말이지 코사인 코사인은 딴게 아니고 요 각에 대해서 빗변과 예 이게 원래 이 각을 요렇게 쓰면 좀 더 혼동이 오니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면 저각이 아니고 이거지 파이 마이너스 y 예 엄밀하게 하면 이 각인 거예요 파이 마이너스 y는 그죠? 파이에서 y 뺀 거고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 잘 지워지겠나 모르겠네 요거 요 각이 이제 파이 마이너스 y 뺀 요거지 요 각이 이제 y 값이 될 거고 우리는 요거 이제 편의상 계산하기 쉽게끔 30도로 두고 계산 한번 해 볼 거고 음 요렇게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각에 대해서 원래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직각삼각형 하려면 여기에 이제 수선에 발현해서 이 여기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고 나머지가 이게 둔각인데 그럼 180도가 넘어가잖아 이거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요기에서는 이제 요렇게 가는 거죠 이제 요쪽에 그 보각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예 요 직각삼각형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길이비를 그래서 요 파이 마이너스 y의 보각에 대한 요 요거 빗변과 빗변이 1분에 여기에서 이웃변 이웃변 길이 요렇게 됐는데 이웃변의 요 길인데 요 길이가 원래 요 길이 이제 각이 30도 일대 30도 일대 는 이 길이 이 길이 비가 2대 1대 루트 3이죠 그래서 1대 2분의 1대 2분의 루트 3 오케이 2대 1대 루트 3인데 요 어차피 1로 하니까 맞춰서 2로 나눠서 똑같이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값이 요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직각삼각형은 한 내각은 무조건 0에서 90도 사이야 그걸 벗어나면 안 되지 직각삼각형이 안 돼 그렇지만 수학에서 그걸 가지고 확장을 한 거지 왜 그 각에 대해서 각에 대한 각에 대한 두 변의 길이 비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확장을 한 거지 그래서 360도 까지 각은 0에서 360도 까지가 다니까 나머지는 다 뺑뺑이 돈인 거니까 그래서 0에서 360도 까지 하기에서 이 수학적 확장을 한 거야 익스펙션을 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확장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90도를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90도가 넘어가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지 이쪽에 수선에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보겠다는 거지 보각에 대해서 예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 예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올 건데 얘랑 지금 하면 이거랑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 여기 각이 Y인 거랑 값이 같을 거 아냐 그러면 이거는 이걸인지 이거인지 구별이 안 되지 그러면 다르잖아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걸 이제 좌표평면으로 끌어 올려놓고 좌표평면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원래 좌표평면이 없는데 도입을 해서 거기에서 좌표평면에 이쪽이냐 저쪽이냐 위쪽이나 아래쪽이냐를 구분시켜 주자는 거지 그것을 뭘로 구분하는 거냐면 수학에서 방향으로 구분하지 그 방향을 구분할 때 쓰는 도구가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산의 기호로 덧셈 뺄셈의 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향으로써 방향 순방향 역방향 이제 그걸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순방향 역방향으로써 이 마이너스로 달고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좌표평면을 끌어 올려놓고 원래 기존권에서 굉장히 잘 쓰기 좋거든요 그래서 나이스하게 잡은 거야 그리고 여기 빛변의 길이도 일로 이렇게 해놓고 보면 훨씬 더 이거를 이제 그 아주 이제 잘 짜야지 웰메이드하게 이렇게 음 그렇게 이 얘들을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입을 시켜서 한 거고 실제 원래 각에서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라디안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 각에 각 다른 이 변의 길이 비율을 할 때 근데 각을 길이로 바꾸기 위해서 원을 도입해서 원을 통해서 만든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대로 이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원 내에서 여기서 돌려가면서 동경을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실제적으로 삼각함수를 확장을 시킨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같은 맥락을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이게 지금 뚱딴지 같이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라디안이 나오고 삼각함수가 나오고 왜 삼각함수가 나오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서 나오는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낱개로 따로따로 따로 국밥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다 같이 가는 건데 그게 낱개로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나무만 보는 교육이었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거를 했으면 이제는 숲을 보는 경제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지 왜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렇죠 그런 취해서 이게 같이 가야 돼 왜 이게 만들어졌고 이게 이게 만들어져서 이게 하려면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흐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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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성해서 이런 체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 이게 갑자기 어디 가서 갑자기 느닷없이 삼각함수가 나고 갑자기 뭐가 이런 게 아니라고 음 그런 게 아니라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문이라는 게 어디서 별똥별처럼 어디서 빵 이렇게 근데 별똥별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난 것 같지만 별똥별이 그런 게 아니죠 우주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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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그 우리나라 이 이 지구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느닷없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알면 그게 아닌 거지 숲의 관점에서 더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대학생이라 무려 대학생이라 하면 그 정도 견제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 그래서 요 길이 우리가 이제 여기 여기 길이를 이제 보면 우리는 요거를 보통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는 이제 2분의 1인데 요거는 플러스를 붙여서 왜냐면 위쪽 방향이니까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방향이 그래서 요렇게 붙여서 그래서 실제는 이게 이제 원래는 말이 안 되지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변의 길이라는 게 당연히 길이니까 플러스여야 되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를 달고 있다고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라고 오케이 원래는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삼각함수인데 왜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서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방향이 반대방향이 있다 위치의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지 위치 음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거 계산을 해 보면 1분에 1분에 2분에 루트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원래 여기에 왔던 그냥 1분에 2분에 루트3인데 여기는 여기는 1분에 마이너스 1분에 2분에 루트3인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는 거지 요렇게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요거에 이제 일반화 시키면 이 y가 이제 30도일 때 그냥 한 건데 30도가 아니라 다른 거일 경우에도 요 길이는 항상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오겠지 위에 요 위에 게 그래서 얘는 코사인 y에 마이너스 붙인 놈이랑 같다는 거지 오케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y는 실제 코사인 y랑 어떤 관계 있냐면 마이너스 예 부호만 다른 관계 있다 왜냐면 요기에서 이웃변이 부호를 달리 하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코사인 y는 예 그죠 요거 요 위에 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지 코사인 y는 예 엑스랑 같은 데 요 뭐 마이너스 달고 있으면 그대로 마이너스 붙여서 온 거지 요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예 그러면 요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거는 요거랑 같다 요렇게 되니까 고걸 다시 코사인 코사인 요쪽으로 요렇게 역방향으로 요렇게 하면 코사인 이제 이쪽 이거 뭐냐면 그냥 이거에요 그 y 이콜 x 우리 로그 할 때도 했지만 그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 x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y에 x 요 앞쪽에다 붙이고 2는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서 여기에 LOG 붙이고 요렇게 했잖아요 로그에 지수로 갈 때도 그죠 그러니까 등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쪽을 이쪽으로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 거지 어떻게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도 인벌스 이제 이거 하고 이쪽에 있을 때 요렇게 하는 거고 여기로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요런 거고 여기서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코사인을 요렇게 이제 역방향으로 갔냐 순방향으로 갔냐 요쪽으로 붙였냐 저쪽으로 붙였냐 그래서 인벌스 붙고 안 붙고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된 거고 그죠 요렇게 되면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거 코사인 인벌스 X가 있고 예 코사인 인벌스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코사인 인벌스 마이너스 X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Y와 같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뭐냐면 음 어디 갔대 예 정연이가 질문한 건 이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정연이가 질문한 건 어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정연이가 질문한 건 이걸 거겠지 그래서 왜 갑자기 이게 이거를 계산해 주냐 이거지 그죠? 네 그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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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이거 왜 갑자기 이걸 계산해 주냐 하면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거와 이걸 두게 돼서 이제 값이 파이가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파이가 나왔다는 건 어쨌든 얘들로부터 이제 이 파이라는 값을 구해내야 되는데 여기서 뚱단지 같이 이거를 이제 계산하기 힘들단 말이지 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실제 요거 요거 코사인 인버스 X는 요거 요거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놈을 Y라고 이제 놓으면 이것도 지금 없는 거지만 이제 그 함수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놓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파이가 나왔다는 건 여기에 어쨌든 Y도 없어지고 파이도 등장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파이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유추해서 거꾸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춰야 되는 거고 음 그 좀 그죠 좀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하지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이 그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뭐 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이거는 증명 요거 요 증명이잖아 증명 그러니까 프루프 하는 건데 이 프루프 자체는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어쨌든 이게 된다는 걸 어떻게든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럼 느닷없이 이게 탁 나오느냐 이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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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보고 저렇게 해 보다 그래서 저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증명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논문을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 그 수학 문제를 이렇게 원래 이제 문제가 없는 거지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세팅을 해서 왜 호기심을 가지고 이거 왜 그럴까 이제 나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 그걸로 부터 문제를 세팅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이제 세팅을 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세팅해 놓고 문제를 세팅해 놓고 그게 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면 답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어 계속 구해봤는데 답이 안 보이 답이 잘 안 찾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 그러면 답이 없나 보다 그러면 답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답이 없다고 또 증명을 하는 거야 아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막 증명하다가 어 답이 없다는 것도 잘 안 되네 아 그럼 답이 있나 보다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얻어 걸린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답이 뭐 있는 문제였겠지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답이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증명을 해도 논문이 되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학문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고 답이 있다고 증명이 돼도 그게 학술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래서 답이 있다고 이렇게 찾았을 때는 어 답이 있는데 답이 있으면 또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답의 존재성 이제 답이 있긴 있는데 그럼 답이 몇 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예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논문은 문제 하나 푸는데 막 1년 2년 어떤 거는 어려운 문제들은 5년 10년 뭐 평생 바쳐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나 같은 경우는 뭐 오래 걸린 거는 1년 넘게 걸린 것도 있어요 문제 하나 푸는데 뭐 그것만 가지고 1년 내내 붙들고 있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수시로 조금씩 아이디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그러니까 한 문제를 수백 분 풀어보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 발명한다고 했을 때 막 이게 이게 뭐 계속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실패가 아니고 그걸 만들기 위한 걸로 가장 가는 과정인 거지 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 확인 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디슨만 뛰어난 게 있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요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실패라고 안 해 그거는 어차피 답으로 가는 과정인 거지 뭔가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거지 예 그죠 그런 거란 말이지 학문이란 그런 거예요 예 대학교 교육이란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 하려고 오는 거 아니면 대학교는 오지 않는 게 맞는 거고 예 대학교 교육은 원래 그런 교육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 공부하려고 오는 거고 대학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코미디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전 세계의 그 그 후신고 말할 거 후신고는 좀 그렇지만 어쩌면 개발도상가 할 때는 자 음 높은 교육력 뭐 아닌 이렇게 그 선진국들 오이시다 뭐 갈 거 이런 나라들 봤을 때도 실제 대학 진학률은 20% 중후반밖에 안 돼요 대학 진학률으로 그게 못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를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대학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공부를 진짜 깊이 있게끔 하고 싶은 애들이 오는 거거든 그런 거는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중에 10명 중에 2,3명이 있으면 많이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치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 10명 중에 8명 9명이 오잖아 대학교를 뭐 그거 90% 이거 완전 코미디 같은 거지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왜 대학교로 오는 거야 도대체 대학교가 반드시 필요해 한데 필요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교는 왜냐면 공부를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이런 공부를 할 사람만 오는 게 대학교야 우리나라는 뭐 취업하려고 오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 대학교는 취업을 시켜주는 데가 아니에요 취업을 하려면 원래 전문대를 가든지 아니면 취업 전문 기술하고 이런 데로 가야지 대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데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증명은 요렇게 가는데 이런 거 좀 힘들지 그치 요거는 그래서 원래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증명하는 거 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전공 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그 공학도 드리고 그러니까 요런 증명 내용들은 아 이런 식으로도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 그리고 기본 수학에서는 뭐 불필요한 내용이고 이런 거 정도는 왜냐면 이거는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 이건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은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요 정도를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이걸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힘들지 왜 이런 세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세팅하지 돌아버리겠네 아 그 정도까지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넘어가는 그거고 예 그죠 답이 됐나요 네 그죠 처음부터 의도를 알았어요 알았지만 뭐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앞에서 쭉 하면서 이렇게 격가지로 필요한 것들 다 얘기한 거예요 예 너무 돌려서 얘기했다고 뭐라고 하지는 말고 질문 없죠 질문 없죠 질문 없으면 마쳐도 되지 그니까 질문 하라고 아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지금도 이렇게 좀 길게 길게 했는데 질문이 없어서 좀 길게 한 거고 음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마칠 거예요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그날 수업 마칠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그 주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서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 거고 예 그죠 그런 그거니까 여러분들 질문 안 하면 여러분들만 손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수업 안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가지고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면 예 내가 소소한 걸 거야 내가 분노의 응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는데 내가 안 들어줬으면 그건 욕을 해도 좋은데 예 그죠 그러니까 예 그 그래서 수업 전에 미리 이제 오자마자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세요 질문을 그래서 왜냐면 중간에 질문이 들어오고 하면 꼬인다고 설명하는 것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 쭉 받고 그거에 대해서 책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쭉 설명해야 되니까 오케이 예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질문을 좀 준비해서 오세요 그래 가지고 뭐 안 하면 나는 편해 왜냐면 뭐 설명 좀 짧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기 뭐냐면 지난 수업 때도 했고 끝나고 남아서 개별적으로 질문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수업 참여 했더라도 그런 거는 이제 못 본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게 있으면 영상에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좀 보라고 그러니까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유튜브는 건너뛰기 이런 게 되잖아요 빨리 감기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알아서 챙겨 먹어 나는 분명히 소스는 다 제공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안 찾아 먹고 몰라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주도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그래서 나는 환경은 충분히 제공을 해 주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많이 그리고 웬만하면 체계적인 루트를 통해서 틀 만들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교수들은 항상 바빠요 바쁘니까 할 일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주말에 연락 주말에 연락하면 주말에 원래 공휴일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그럼 다 대답 안해요 그때 주말에는 여러분들은 바쁘겠지만 그죠? 주말에는 쉬는 날이잖아 그죠? 쉬는 날이 쉬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은 하고 싶으면 하세요 대답은 없다는 거 왜냐면 주말에는 뭐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는 조금 내가 이제 주말에도 질문해도 된다 새벽에 질문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평소에는 예 그러면 질문해도 되지만 답은 안 간다는 거 예 그거 참조하시고 그래서 알아서 하시고 그러고 이번 주 과제 예 그 원래 오늘 뭐 이거까지 돼 있는 거 그거는 내가 이번 주 그 그 뭐게 예 목요일까지로 늘려 놓을 테니까 이게 마지막이야 왜냐면 개학하고 2주까지니까 그 정도 위에 두 기간을 주는 거야 그래서 목요일까지 혹시 안된 거나 어떤 사유로 된 사람들은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없어요 뭐 어떤 이유를 되더라도 그냥 뭐 날라가는 거야 그냥 못 내는 거야 자꾸 뭐 이유 얘기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해 해줄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일주일이란 기간에 충분히 있고 사전에 있는 거니까 그 사이에 무슨 아 교수님 뭐 해가지고 주말에 하려고 했는데 주말에 아파가지고 못했다 이런 그럼 그 앞에 미리 했었어야지 그죠 예 그런 거는 핑계일 뿐이에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 봐야 안 들어주니까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레포트 못 냈다고 뭐 이메일로 레포트 막 보내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반영 하나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무 필요 없고 알겠죠 그리고 그 질문은 웬만하면 그죠 그 내용 질문은 웬만하면 킵 해놨다가 강의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냥 미리 질문을 한 개씩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좀 뭐 할 건지 좀 해놔요 예 와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질문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 주시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 볼게요 개별적으로 질문 있는 사람은 남아주시고 나머지는 다 나가주시고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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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교수님 저 과제에 대해 질문 하나 있는데 해도 되나요 예 질문해 보세요 그 과제가 그 저희가 한번 했던 거 요약 한번 하고 네 네 3주차 네 3주차 과제가 그리고 역상 쌍곡성과 2.3장을 한번 과제를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총 A4 용지로 요약 정리하는 걸 두 번 하는 건가요? 그 두 번 한다는 게 무슨 얘기지? 어 2.2 한번 하고 2.3 한번 그렇게 두 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A4 용지로 그 요약 정리하는 거를 2.3장 만에 되는 거 그러니까 같은 그거니까 같이 하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어 저희가 네 2.2장 이번에 그 레포트를 한 거는 2주차 과제는 그냥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그대로 복사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 하라는 거지 2.2장 정리 그러니까 문제도 다시 한번 더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쪽이 왜 그렇게 하냐면 생각함수 역함수 중요하니까 한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했잖아요 뭐 보고 뺏기든지 하더라도 다시 하라는 거지 그거 그대로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지 그러면 내가 굳이 낼 이유가 없지 그거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공부하라는 얘기에요 중요하니까 한번 더 해보라는 얘기에요 예 또 질문 있는 사람 예 없으면 다 나가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예 할만 있는 사람 해주시고요 할만 있는 사람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면 예 이렇게 아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